클렌징 마지막 제품은요 현대인들은 바쁜데요 그 중에서 진짜 바쁜 현대인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가끔 보면 화장도 안 지고 그냥 자 이런 분들한테 강력 추천하는 마지막 클렌징 제품은 바로 에텀이 마일드 클렌징 워터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요 사용 후에 씻어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제품은 원스텝 제품인데요 한 번 사용으로 첫 번째 클렌징이 됩니다 두 번째 각질 관리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세 번째 수분 공급까지 해주는 멀티템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그냥 한 번만 펌핑하셔서 닦아만 내셔도 얼굴이 당기지도 않고 바로 트러블도 없이 기초화장품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제품이니까요 관심 좀 많이 가져보시고 진짜 바쁜 현대인들 꼭 이 제품 써보세요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제품 안에 특징은요 제품 성분이 유기농 성분입니다 유기농 성분이 5에서 10%만 들어가도 에코서트라는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순하다는 인증 근데 이 제품 안에 무려 84%나 유기농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하지만 너무너무 순하지 순한 제품으로서 누구나가 지우는데 자극 없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제품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일주일 스케줄이 있으면요 외지를 많이 다녀요 특히 먼 거리 뛰다 보면은 집에 오면은 자정이 넘을 때도 있고 너무 지쳐요 그럴 때는 정말 지우긴 지워야 되는데 힘든 거예요 그럴 때는 제가 이 제품을 우리 애터미 마일드 코튼으로 펌핑 한 두 번 정도 해서 얼굴 쓱쓱쓱 닦아주고 바로 토너 그리고 기초 발라주고 바로 자는 그런 날도 있는데요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쁜 현대인들께 전해주면 좋겠고요 가격은요 13,200원 13,200원의 포인트는 5,300포인트까지 적립받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제품이니까요 한번 바쁜 분들께 선물해 보시고 감사드립니다 salv탁ogly ende 남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